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이나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험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일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3000피트 미만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중부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로 인해 1km 미만, 방무로 5km 미만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10나트 미만으로 약하게 불고 있으나 일부 제주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10에서 1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일부 내륙에 안개미, 방무로 인해 5km 미만인 시정은 오전 중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착빙은 10,000피트 내외 제주 중심으로 오전까지 착빙이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에 없거나 약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